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년 임기 동안 힘겨워하시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할 텐데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의욕과 또 자리해야 할 텐데 하는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의 사안도 많이 늘려야 하고 또 정부도 잘 견제해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잘 해야 할 일인데 여야 의원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국정감사를 정부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감사를 하되 또 그저 무조건 호통치는 이런 국회도 보여줘서는 안 되고 특히 여야 의원들끼리 예를 들면 여당은 피감 교환을 옹호하려 하고 야당은 무조건 공격하려 하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제가 잘 해내야 할 일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관의 법률안이 9월에만 7개가 발의가 됐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농축수산업 최대 현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18개 국회의 상임위가 있는데 우리 농해수위가 저희 스스로 칭찬 같습니다만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전체에 15개 법안이 제출되는데 저희 농해수에서 제출된 게 7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 7개 중에서 6개가 제가 대표 발의한 겁니다. 쌀 문제라든가 우리 수산 어가들 보호하는 문제, 목재를 잘 활용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법안으로 지금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농수산업 예산 증가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한심한 일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거의 10%, 아까 말씀드린 9.7% 늘어납니다. 그런데 농업 예산은 1.0이 딱 1% 늘어납니다. 그것도 사실은 4.1%를 줄이겠다는 거였어요, 농업 예산을. 그런데 야당에서 또 국회에서 또 농민 단체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죠, 7월 이후로. 그랬더니 겨우 1%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10% 늘어났는데 1% 늘린 거니까 사실은 가장 적게 늘어난 건데 그 예산 늘어난 것도 들여다보니까 불용과 2월이 불가능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하니까 예산을 가지고서 어떤 의미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예산으로 점잖지 못한 예산 장난을 한 겁니다. 사실 농업인들을 속이는 그런 건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심사해서 증액을 시켜야 할 또 그런 책임도 저에게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쌀 목표 가격 산정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쌀 목표 가격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지난 20년 동안에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얼마나 올랐나요? 380%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공무원 월급이 380%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74% 올랐습니다. 쌀은 26%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농민들 보고 농민들은 공직자라고,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쌀값은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쌀값은 월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만 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예산도 그렇게 홀대를 받고 있고 예컨대 또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5개월 동안 장관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어느 부처의 장관이 5개월씩이나 공석인 일은 처음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정부 여당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쌀 목표 가격은 정부에서 법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 아마 19만 원 선일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18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텐데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24만 5천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들으면 5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재정당국도 있고 청와대 입장도 있기 때문에 23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싸움이랄까 논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축산업과 관련해서 무허가 축사를 법에 맞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골머리를 또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서 또 그런 맞지 않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네, 이것도 정말 저는 농정당국, 그러니까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을 이끌 때 농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고생을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유감이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오미양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공무원들을 보고 깜짝 놀랬대요. 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나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고 깜짝 놀랬대요. 그런데 그 뒤로 또 한 번 놀랬대요. 한국의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 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바쁘구나 하는 거 보고 다시 놀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농정, 이 무허가 축사만 아니라 모든 걸 보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 투입을 좀 더 해서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 역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가 전국에 거의 다 무허가 축사인데 이거를 적법화하는 건데 이미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9월 초까지만 28%밖에 제출한 거가 28% 안 됐는데 지금 27일 날 한 95% 올라왔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그렇게 독리를 했는데 28%밖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20일 사이에 한 70%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억지로 행정에서 야단 맞을까 봐 해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 제한구역. 세울 수 없는 데다가 돼지 막살, 소막살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다 무허가로 불법으로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축산산업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슨 가축분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도 돼지 막살 이런 걸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땅의 일부를 저쪽에 있는 내 땅을 주고 내가 여기다가 100평이라면 100평은 안 되니까 30평을 다른 친구한테, 가족한테 얻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기 땅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폐율도 지금 오버,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축사를 뜯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조치 없이 그저 내게 하고 날짜만 정해놓고 9월 20일까지 내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그걸 해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거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유형별로. 분류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2주간을 주고 있어요. 2주 동안에 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기관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아까도 국정감사 잠깐 말씀했지만 이번에 정부 농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특히 쌀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쌀은 저는 지금 정부는 생산량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한 400만 톤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쌀의 공급이 남아돈다. 그러니까 재배 면적을 줄이자. 저는 이게 너무나 손쉬운, 안이한, 가장 나쁜 정책 중에 최악의 정책이다.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소비량을 늘려야 됩니다. 소비량은 물론 어떻게 국민들대로 더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를 직장에서 하게 한다든가 또는 가공을 한다든가. 그 외에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란 무슨 말씀이냐면 수출을 많이 시켜야죠. 그다음에 해외 무상원제도, 우리가 안 먹는 쌀을 해외 무상원제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으로 좀 보낸다든가. 또는 축산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게 사료값입니다. 묵은 쌀을 사료로 섞어서 하는 것들.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국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것들을 국감에서 종합적으로 잘 다루겠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나라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가 나라로 변질되는 것.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농혜수의 황조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